참 외롭다 분은 이렇게 제스처가 우리 아이돌들이 배운 카메라 각도에 잘 잡히게끔 손 제스처나 고개도 앵글에서 많이 나가지 않잖아요. 손 제스처할 때 몸이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군요. 이건 너도 배워야 돼. 절제하고.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? 그럼요. 이게 카메라 감독님 다 못 잡으시니까. 그럼 그럼요. 이 정도? 그렇게 배워요. 참외 님은.